늦은 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소지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 A씨는 지난 1일 밤 구로구와 금천구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2시간 간격으로 지나가던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. 피해 여성 1명은 흉기에 찔렸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다른 여성은 달 하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는 수억 원대에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